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인사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. 반갑습니다. 마술사 지혜준이라고 합니다. 반갑습니다. 거기 분 중에서요. 마술짜리도 없고요. 5만원짜리 갖고 계신 분이 있으면 제가 불려드리겠습니다. 마술을요. 정말요. 5만원짜리를요. 이렇게 잘 작그맣게 접어주도록 하겠습니다. 5만원짜리가 1,000원짜리로 바뀌게 되는 놀라운 마술이. 사실 마술단은 이렇게 눈을 봅니다. 한 번 하면 4만 9천원을 볼 수 있어요. 열 번 하면 4만 9천원을 볼 수 있어요. 나쁘지 않죠? 너무 기대는 하지 마시고요. 다시 원래대로 돌아다니는 성입니다. 신호를 한 번 주게 되면요. 연락되고요. 4만 9천원짜리가 다시 이렇게 5만 9천원짜리로 돌아오게 되고요. 오늘 5만 9천원짜리 천둥을 내리게 상의 주게 뜨거운 것 같아요. 이렇게 웃었나요? 이렇게 마술로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여태 마술로서 여러분들께 즐거움을 드리는 것이 저의 여태환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요. 그래서 제가 준비한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. 이 안에 오늘 여러분들께 즐거움을 드리기 위해서 준비한 것은 바로 음악 술입니다. 슬로우모션은 이 기술 못 보였죠? 당연한 저만 할 수 있거예요. 하나 둘 셋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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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 아시아 매직 챔피언쉽에서 당당하게 1등을 한 마술사입니다. 반응이 이랬습니다. 아, 이 마술사는요. 아시아 매직 챔피언쉽에서 1등을 한 마술사입니다. 마술사 김인평입니다. 마술사 김인평 아시아 매직 챔피언쉽에서 당당하게 1등을 한 마술사입니다. 아멘 와 아 제가 김유영 마사님과 함께 연습실을 같이 했어요 이곳에는요 굉장히 놀라운 결과가 적혀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이 마술공예 끝나고 이 쪽지를 확인했을 때는요 놀라움을 선물로 간직하고 가실겁니다 좋습니다 그분의 태어난 연도를 큰 목소리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, 9, 7, 8 1, 9, 7, 8 이렇게 말씀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요 계산기 1, 9, 7, 8을 입력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몇 시에 집에 도착할 것 같은지 상상해서 몇 시 몇 분까지 정확하게 말씀해주시면 되겠습니다 9시 38분 9시 38분 네 2, 10, 4, 1, 9 가 나왔는데요 맞을까요? 네 여러분들께서 놀라운 결과 만들어주셨는데요 저는 이 결과가 나올지 미리 알고 있었습니다 네 말도 안되겠죠? 이 봉투 안에는요 하나의 종이가 들어있는데요 그 종이의 결과는 바로 이겁니다 네 다들 핸드폰을 확인하셨어요 현재의 날짜와 시간을 한번 확인해보시겠습니까? 그 결과는 바로 2월 2, 10, 10, 10 1, 4, 10 10 9분을 정확하게 가르쳐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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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 지금까지 지극계의 마술 보기 보셨나요? 네 감사합니다 이제 제가 준비한 마술은 이제 마지막 마술 남아있고요 마지막 마술까지 지극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영우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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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큰 마술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영우 고맙습니다 우승 감사합니다. 오늘 멋진 프레스타에 맡아주신 조상철 마주사님께 다시 한 번 뜨거운 말씀 부탁드립니다. 저는 조상철 마주사 지혜진이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